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1 호재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항상 이 호재를 손을 쥐고 있다가 계속 뿌려야 된다고 했죠. 이런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 상승 흐름에 맞춰서 호재들을 적재적소에 계속해서 뿌려야 될 겁니다. HLB 박사조재가 HLB 글로벌 TI 코퍼레이션 인수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뜨면서 1.1.1 호재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의지죠. 이제 주가를 방어해서 끌고 올라가겠다. 이제 내려서 먹을 만큼 먹었으니 올려서 먹겠다라는 시동을 계속해서 걸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HLB 글로벌 TI 코퍼레이션 인수 마무리를 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140억 등 250억 규모죠. 그래서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기업 TI 코퍼레이션의 총 발행 주식 1000주를 250억에 인수해서 100%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어제 공식을 했죠. 아울러 인수자금 250억 중에서 140억을 30일에 무기명식 무보증 3호 비블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로 대용납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인수하는 것은 HLB가 최고입니다. 아주 적은 돈으로 잘 인수를 하죠. HLB 글로벌 인수한 TI 코퍼레이션은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종 제품의 소비자 선호도와 니즈를 분석해서 신제품을 개발한 후에 자사물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대투시 소비자 직접 판매 전문기업이죠. 이번 인수로 커버스 판매망을 확보하는 데 따라서 자회사 프레스코, 프레시코, HLB 생활 건강에 대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물류 시스템 통합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전체 제품군의 경쟁력을 높일 계기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죠. 중요한 것은 이런 호재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뿌려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호재를 계속 뿌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바닥 잡고 끌고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잔잔한 호재들을 계속 뿌려대면서 주가를 계속 방어를 하고 밀고 올라가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이 소식이 나왔지만 크게 움직이지 않죠. 저런 소식이 아주 큰 호재는 아니지만 이 내용 자체보다는 HLB 그룹이 손에 쥐고 있는 게 한 100개 이상 된다고 했죠. 제가 100개 이상 들고 있을 겁니다. 이런 소식들을 계속 뿌려야 될 겁니다. 계속 뿌릴 게 없다. 그러면 9월에 나왔던 간암에 대한 데 있다. 다시 뿌리죠.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올라서는 흐름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뭐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그런 부분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 그런 기업이 아니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4개월 동안에 박살을 낸 주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시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좀 태우면서 가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뭘 기다리면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어떤 호재 하나 내고 장대양봉이 나오는 호재 없이도 이거 장대양봉이 이때 올라왔죠. 아무 호재 없이도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파동을 태우면서 아무 호재가 없어도 장대양봉이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그렇죠. 간암이라는 부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3월달 내에는 늦어도 3월 내에는 간암 신청한다. 라고 했지만 HB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는 6월달 안에만 해줘도 정말로 인사해야 됩니다. 6월 안에만 신청을 해줘도 정말 3개월밖에 지연을 시켜지지 않았구나. 하고 인사를 꾸벅 해줄 상황이다. HB는 약속을 지키면 큰일 나는 기업이죠. 이 기업은 약속은 깨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3월달에 NDA 승인장 간암 승인 신청을 할 거다. 라는 거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3월달에 신청할 것처럼 이런저런 소식들이 간암에 대해서 계속 뿌릴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IT1000이 나올 수도 있고 선남이나 위암 이런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소식은 적재적소에 뿌려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강홀딩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다가 이제 주가를 계속 올리는 이런 상황에 간암 순항하고 있다. 그리고 3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꿀 겁니다. 늦어도 3월이라고 한 거는 이 부분이죠.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때는 늦어도 3월 안에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렇지만 가다가 또 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어쩌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납니다. HB는. 이상하게 유체비가 탄 택시가 가는 그 길목에서는 100% 사고가 나죠. 참으로 요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사고가 날 거고 그런 소식이 이미 나올 건데 아마 나올 건데 주가를 올리는 동안에는 잘 되고 있고 3월 달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꿀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3월 달 안에 한다. 또는 살짝 말을 바꾼다. 상관없다. 주가만 올라가면 되죠. 주가를 올리기 위한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강올링하고 있으면 알아서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이제 3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올릴 겁니다. 쭉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월이 가까워지면 어느 정도 올리고 나면 어떤 소식들이 계속 호재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홀딩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면 그리고 이제 정말 NDA 승인 신청이 진짜로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들을 때 그럴 때 제가 알아서 또 타이밍을 딱딱 잡아 드릴 겁니다.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건데 그때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과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제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죠. 3월 달 안에 3월에 NDA 승인 신청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제가 봤을 때 HAB의 행보로 봤을 때는 주가가 중요하지 신청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강올링이다. 올리려는 의지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표현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인수 마무리했다. 이 소식이 나왔죠. 111호제 계속 나옵니다. HAB 박사조제가 테라퓨틱스 정확하게 매도 타임이 딱딱 짚어졌죠. 이런 거는 정말로 아무나 못합니다. 제약도 여기서 파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조정을 보일 거다 했는데 오늘부로 조정은 마감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좀 더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지라도 괜찮습니다. 크게 한 번 내려치면서 절반을 한 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보시면 되고 테라퓨틱스도 지금 많이 내렸죠.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고 했죠. 신안하고 유한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다음 12 물량이 나오는 게 30일입니다. 30일에 물량이 나오는데 3월이니까 하나 둘 셋 26일 날 12 물량을 파는 날짜가 되죠. 26일 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 남은 날짜가 오늘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남았죠. 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요 날에 맞춰서 주가를 올려줄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거 팔지 말고 기다려 2일 날 한꺼번에 팔자. 2일 날 이제 마지막 물량까지 12 물량 나오죠. 그 사이에 이제 바닥을 좀 잡는 작업 많이 내려 폈죠. 때려 폈죠. 볼일 끝나면 그냥 박살내버리죠.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받치는 작업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서 위치가 이제는 HLB하고 비슷한 위치까지 어느 정도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얘가 12 물량 30일 그리고 2월 2일 자가 없다. 이만큼 내려 폈겠죠. 때려 폈 겁니다. 그래야지 올려주고 나서 빠져나올 때 이익이 남겠죠. 그러니까 섣불리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올리는 것은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30일 날 매도를 하게 되면 26일 날부터 매도가 가능하니까 그 물량들 이제 매도할 수 있게끔 갑작스럽게 올려주는 어떤 호재 소식을 하나 뿌리면서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테라피틱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때 제가 계속 팔라고 노래 불렀는데 못 파셨다. 그럼 지금은 홀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한다면 12 물량 8도로 도와줄 것이다. 그럼 올라서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안전한 게 좋겠죠. 지금은 리버세라닉과 관련된 HBCM 가치약 이 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세를 한번 크게 주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떤 호재를 올린다 그러면 이민홈이 밖에 없다. 그랬죠. 이민홈이 소식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매수에서 좀 들어갔다가 단타치고 얼른 빠져나오던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신규 매수를 한다면 HBCM 가치약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거는 이제 한번 내려치면 뼈도 못 추리게 내려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 희망이 있는 거는 다음 12 물량이 나오는 게 26일부터 나오기 때문에 또 챙겨주겠죠.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바닥을 좀 잡게 되면 이제 다시 끌어올리는 흐름이 또 나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